약속대로 이제 죽어라 아니 여태까지 체면 때문에 그날 일을 기억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그날 일을 기억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건 말이야 그냥 잊어버린 거야 헤헤 싱거운가요? 하지만 사실이야 당신은 그냥 잊어버렸어 왜? 남의 일이니까 당신의 소문이 점점 불어나서 이수아가 임신했다는 데까지 발전했어 누나는 그 소문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걸 믿어버리더라고 그러더니 정말 월경이 그치고 배가 불기 시작했어 신기하죠? 자식인 동시에 조카를 임신한 소녀의 기분을 생각해봤어요 알겠어요? 당신의 혀가 우리 누나를 임신시켰다니까 이유진의 자지가 아니라 오데스의 혓바닥이 누나 nal obrig한 올게 남의 여행 답변 tell 답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